진평동 옥션이 화려한 원룸 구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원룸 방문기 고고 진평동 인동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리모델링 원룸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계단실 보증금 100, 월세, 관리비 포함 월 22만원 없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었고 도배, 장판, 조명, 교체 완료 바닥은 장판이 아닌 데코 타일 싱글 침대와 옷장까지 넉넉한 샤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관리 잘된 욕실 최강 좋은 주방 겸 베란다에는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세탁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최신 통돌이 세탁기와 중형 냉장고 보증금 100, 월세, 관리비 포함 월 22만원 몸만 들어와 전부 다 있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 2단계 наж Reese link